근데 감소함수일 땐 얘기가 전혀 달라요 감소함수일 때는 얘기가 전혀 달라요 전혀 전혀 얘들아 그림을 그려줄게 이해를 해봐 이거는 굴곡의 차이가 좀 있어서 가능한 건데 잘 봐봐 잘 봐야 돼 진짜로 잘 봐야 돼 봐봐 봐봐 이거 굴곡의 차이가 있어 봐봐 내가 와인엑스를 쓱 그렸어요 그림 잘 그려야 돼 그리고 F라는 것을 이렇게 그렸어요 내가 쓱 감소하게 그렸어요 어떻게 그리겠다고 감소하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쑥 그리고 후롤롤롤롤롤 이렇게 아우 이렇게 그렸어 감소해요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근데 분명히 얘를 와인엑스 대칭시키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어떤 그림 어떤 그림 봐봐 이게 F야 이게 F야 이게 F야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올 수도 있냐면 야 대칭시키면 이렇게 이렇게 야 야 야야 야 야 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야 대칭된 거 보여요? 그러니까 이 노란색 부분이 이 파란색 부분에 딱 대칭된 거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이 대칭 Ynx 대칭 파란색 부분이 된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 굴곡에 따르면 분명히 이렇게 될 수도 있어. 봐봐. 봐봐. 얘들아. 노란색이 f야. 파란색이 f의 역함수야. 봐봐. 분명 노란색과 파란색, 즉 f와 역함수의 교점은 몇 개야? 하나, 둘, 세 개지. 그런데 y는 x 위에 모두 있지 않잖아. 몇 개만 있어? 한 개만 y는 x 위에 있지. 그러니 감소함수일 때는 y는 x 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외의 것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. 얘와 얘처럼. 오케이? 그러면 정리를 해놔야지. 어떻게 정리하시면 돼요? 여기다 정리할까?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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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지우고 우리 노란색이 f였어. 자, 감소함수면, 감소함수면 f와 f 역함수의 교점이 그 교점을 찾고 싶어. 근데 반드시 그 교점은 일치하지 않아요. 누구와? f와 y는 x의 교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. 일치할 수도 있어. 한 개 나오면 일치할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여기서 안 만나요. 쓰지 마, 쓰지 마, 쓰지 마. 이해를 해야 돼. 얘들아 쓰지 마. 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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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쓱 이렇게 가고 대칭했는데, 대칭했는데 쓱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, 뭐 어떻게 간다고, 뭐 이렇게 간다고 할까? 뭐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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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 가면 만나는 점이 없어. 여기만 만나는 거야. 오케이? 얘를 대칭해서 딱 이렇게. 그러니까 하나면은, 한 개면은 걔는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 개가 아니라면 y는 x 말고 또 다른 교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. 근데 반드시 어떻게 생기냐면 홀수개로 생겨요. 홀수개로 생겨요. 왠지 잘 들어봐. 여기 보면 노란색과 파란색이 만났잖아. 노란색과 파란색이 만났어. 어? 근데 걔가 y는 x에 대해서 그 점도 대칭되어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쪽에서 f랑 f 역함수가 만났어. 근데 y는 x 대칭을 했으니까 얘도 분명히 y는 x에 대해서 뭐 돼 있을 거야? 대칭되어 있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y는 x 위에서 하나가 생겼어. 근데 이외가 생겼다면 이쪽에서 만났으면 이쪽에서도 만나요. 이쪽에서 두 개 만났으면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두 개 만나요. 근데 y는 x 위를 무조건 감소하기 때문에 거칠 수밖에 없다. y는 x가 있을 때 감소함수니까 무조건 감소함수니까 y는 x랑은 무조건 교점이 하나를 만나. 아휴 흥분해서 말 빨라진 거 봐요. 다시. 함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y는 x랑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거야. 그치? 그런데 그 이외의 f랑 f 역함수에 교점이 생겼으면 일단 하나가 만났잖아? 일단 하나가 만났으니까 역함수로 대칭을 시켜서 하나가 다 반드시 또 만나. 그렇죠? 그러니까 역함수랑 원래 거랑 y는 x 위에서 무조건 한 개가 만날 거야. 근데 그 이외의 게 있다면 걔는 y는 x 대칭이 돼 있으니까 또 생겨, 저기. 그러니까 분명히 얘를 기준으로 하나, 두 개 생기고 더 있다면 두 개라면 여기 두 개 생기고 홀수 개 생기지. 그러니까 총 개수가. 아휴. 이해되세요? 생각을 해봐. 아. 그래서 그 개수는 그 개수, f와 f의 역함수의 그 개수는 반드시 몇 개 생길 것이다? 홀수 개 생길 거예요. 홀수로 생길 거예요. 개수는 홀수로서 생길 것이고 추가적으로 그 점들은 이 별표인 점들 대칭되어 있는 점들은 쓱 대칭되어 있어요. 여기 이외의 점들 이외의 점들 y는 x 이외의 점들은 이외의 점이라고 할게요. 이외의 점은 대칭되어 있어.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얘가 만약에 쓰지 말고 a, b라고 해보자. 선생님. 이 y축이 여기다. 아. 그냥 a, b라고 해봐. 그럼 얘는 대칭돼서 반드시 b, a로 나타나요. 아. 이외의 점은 대칭되어 있다. 뭐에 대해서? y는 x에 대칭되어 있다. a, b, 또한 기울기가 몇 자리에 위에 있냐면 이게 대칭이니까 대칭이니까 수직이셔야 돼요. 그러니 얘가 기울기가 1자리이므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죠. 대칭과 동시에 하나 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. 그 두 점은. 얘는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. 아시겠어요? 이거 정리해두셔야 반드시 알아야 된다니까. 그러면 무게임 끝나요. 너무 쉽게 풀려요. 아시겠죠? 그치만 우리 내신에서는 웬만하면 고1 때 f와 역함수라는 걸 처음 배우니까 웬만하면 고1 때는 이 얘기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. 제일 잘 물어봐요. 고1 때. 근데 또한 학교 시험이 어렵거나 모의고사를 대비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까지 추가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돼요. 가슴으로 느끼셔야 되는 얘기들. 외우지 말고 멍청아 외우지 말고 제발 느껴봐. 감소함수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.